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mc 이성대 입니다 예 저는 가수 라이브정 mc 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의 우리 시민 여러분들 오늘 주말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연애 tv 개국 축하쇼 2부를 진행을 한걸로 하겠습니다 라이브정님 네네 우리 인천 시민한테 인사말씀 한 번 하시겠어요 연애 tv 개국쇼를 2부에 mc 를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인천의 월미도 공연에서 인천 시민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브정 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인천 시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말이고 천국에서 우리 또 이 가수님들 인기 가수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저 부산에서도 오고 저 의성에서도 오시고 그러게요 포항에서도 오셨어요 예 정국적인 트로트에요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 뵙겠다고 오셨는데 나오시면 많은 박수갈 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너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앵콜 앵콜 하고 한숨도 지르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면 아름다운 우리 축하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의 무대에 주인님의 무대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 가요방송 sns 내 tv 를 갖고 계시는 대표이자 작곡가이시부터 작사가이면서 가수활동을 하시는 이성대 가수님을 모셔갖고 가고 싶은데 고향 세워라 세워라 두 곡 척에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멋지게 우리 월미도 예예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대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고향 나 물레반아 떠나온지 반평생 나 그래도 아닌것이 그간 세월 어디로 갔나 짠주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이 노래야 이 노래야 만나자 풍덩이 내 고향에 돌아가련가 내 고향 내 고향 나 물레반아 하고 본예라 지금 많고 꼬만에 세워라 하 너는 더 없지 나 내 고향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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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청춘 아삭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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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조금 쉬어 나 가 쟤 하고픈 일 아직은 많고 많게 세워라 너는 멋지 되돌아 되돌아 보지 않게 무심 보게라 내 청춘 아삭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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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조금 쉬어 나가자 쉬어 나가자 쉬어 나가자 다음부터 뵙겠습니다 이성대 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떠나봐요 우리 모두 여행을 떠나봐요 우리 모두 산막한 도시를 떠나봐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꿈을 찾아서 우리 모두 여행을 떠나봐요 우리 모두 흘러본 꿈을 손님처럼 울러오는 사과다가 우릴 부른다 우릴 부른다 당신과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손님으로도 나를 좋아 만난 인생을 살아서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우리 함께 와 저 kot낙 우리 함께 우리 모두 눈 소리를 저 흘러보는 저 바다가 우릴 부른다 당신과 함께 잡으며 어디라도 나는 좋아 설마 나는 인생을 찾아서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인간 인간 했어 믿을 수가 없어 왜 네가 좋아지는 거니 잘 나가는 남자 떠받는 남자 엄마예요 대단한 어떤 끼를 갖고 계신 우리 최윤숙 님을 모셔서 어디까지 갈 거나 인생끼리 찾아 뵙겠습니다 박수관을 해주세요 박수관을 해주세요 박수관을 해주세요 박수관을 해주세요 박수관을 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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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향 굴레방아 떠나온지 반평생 나그래도 아닌것이 그간 세월 어디로 갔나 짠주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기껏해야 만나절거니 너로 향해 돌아가련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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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잔주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고향에 찾아왔나 기껏해야 고향에 돌아가련다 고향에 돌아가련다 고향에 찾아왔나 고향에 찾아왔나 고향에 sorry 고향에 찾아왔나 친구가 최고야 깊을때나 슬픈디로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 세상살이 이 인생살이 호라몬들 모아사라 하죠 그 사람 그 유한 행복하나 너에게 그 맞춤 없어서 계속 멍걸어져다 하지만 너무나 멍때나 하지만 너무나 깨끗이 멍때나 너무나 고맙게 너무나 그대 행복해서라 다시 고맙게 흉내로 만나려도 흉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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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구가 있어 나는 좋아 구정 있어 나는 좋아 내가 함께하는 너와 나는 존맛고 나에게는 싱싱한 최고야 생각하지 마 끝도 안잡을 듯이 무정이 가면서 당신은 내 여름을 모어 ivesse 는 상처받긴 정말 싫어요 믿음은 당신의 가슴에 내 인생 어딜 깨요 사랑하면 함께 살아요 홍보면 나 좀 칠 거야 나에게는 침칫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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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빛불때나 나의 침칫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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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세상에서 이곳은 중전했다가 큰 사고를 내고 말랐네 여기가 어디냐 눈을 번쩍 떠오리 염라대왕 내 앞에 계시네 1부ák 이лас나 이 인생 자리 돌아본든WA 아멘 아멘 세상살이 희생살이 돌아본들을 무언가 하리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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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람은 자식 사람 없는 사람 안에 사랑은 사랑 두 개 알 수가 없네 죽고 죽고 죽어도 사랑은 생물에 맞더라 탈락처 사랑은 아리 한번 생각 Description 탈락처 박성기 내 맘을 보고 잃어버렸어 내 맘을 보고 잃어버렸어 나에게는 징수가 최고야 나를 보고 잃어버렸어 내 맘을 보고 잃어버렸어 내 맘을 보고 잃어버렸어 내 맘에 하나밖에 소중한 가치 이 길이 또 하나님으로 날아가서 내 맘을 보고 잃어버렸어 내 맘을 보고 잃어버렸어 내 맘을 보고 잃어버렸어 내 맘을 보고 잃어버렸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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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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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참아 난 자식 걱정 우리 맘에 걱정하시기도 하고 어느 정도 지나간 세월 지워지는 지워지는 보고 싶은 보고 싶은 우리 오늘 너무나도 흐릴수니라 보고 싶은 보고 싶은 우리 오늘 너무나도 흐릴수니라 너무나도 흐릴수니라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 신곡 중에서 영자만 보여요라는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자 자리 되겠습니다 영자만 보여요 영자여 너를 사랑해 영자여 너를 사랑해 영... 같이 잇돌려 격주를 모르겠어요 내 생일 적사는 없을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지었다가 하자 꽃 피고 새가 울면 생각나는 건 가슴 속에 스치는 그리운 점 인생아 청춘아 이제는 지었다가 하자 꽃 피고 새가 울면 생각나는 건 가슴 속에 스치는 그리운 점 가슴 속에 스치는 그리운 점 이게 사랑인데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봐 내 생일 적사는 없을 줄 알았었는데 우리 라이브점 가수는 이천에서 33년간 우리 함께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오신 분이예요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라이브 좀 되시려고 줄 써야 돼요 오늘 인천시민 여러분 뵙겠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또 중국에서 오시라고 항상 MC 마이크를 이렇게 천지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노래 지금 바로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네 우리 엄마 오빠 아니 엄마 아빠 우리 멋진 여기 인천시민 여러분 여기서 박수 한 번 쳐주실래요 저희 많이 힘들었어요 박수 네 고맙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부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라이브장님 네네 그래서 오늘 한국 연예TV 개국 네네 TV 연예방송을 오늘 축하하십니다 야외쇼을 수험하는 거죠 오늘 사실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하느님이 보고 와서 비가 멈췄습니다 당연하죠 라이브점에 오는데 비가 오는데 근데 제가요 우리 라이브점하고 쇼하고 사회부님도 비가 미국 천국이 온전히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오다가도 끊어요 운이 운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시즉 영국도 오늘 좋으시고 어쨌든 이부쇼를 이렇게 라이브점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 라이브점이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 와 너무 감회가 소감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감회가 무량합니다 이게 가요TV 있지 않네요 가요TV 가요TV 가요TV에 여러분 나오시거든요 오늘 노래하신 가수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요TV에 나온 우리 라이브점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니 여기 오늘 나오신 모든 모든 트럭 가수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가요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MC 이성대 MC 라이브점 여기서 이구쇼 마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불러가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голос 제거에 한국파요방송 중국의 한국 달려방송 최고의 한국 달려방송 한국 달려방송 한국 달려방송